엄마 외갓집은 왜 안 가? 외갓집은 저 멀리 북한에 있어 저 다름이 아니고 허은서씨 어머니 되신다는 분이 남 안에 들어오셨어요 엄마? 아니 늦어 엄마 왜 우리한테 숨겼어? 저 숨긴 거 아닌데 근데 엄마 오고 나니까 내가 탈북자였다는 걸 계속 깨닫게 되는 거 같아 내가 탈북자여 정국이 다 같이 저 아름다운 직행 감사합니다.